하아... 아 죽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? 아 몰라 아 벌써 묻었잖아 여기 진짜 이뻐요 길이 멋있다 여기 와우 와 여기 진짜 멋있네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 네 번째 비니아드는 티모투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와인 테이스팅을 하는데 한 사람당 20불이에요 깊게 들어올수록 점점 비싸지지 여기는 첫 번째 거는 로제 두 번째 건 머롯 세 번째 거는 테모트 코코롤 네 번째 거는 테모트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그냥 로제의 첫 번째 거 이게 첫 번째 거거든요 이거 글라스로 하나만 마셔볼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?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이건데 정말 맛있네요 던리비 그 쉣 로제 쨔~~~~~ 컵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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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 밑에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지금 잠시 그늘로 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햇빛 밑에 있는 거야 너무 뜨거워 눈썹 다 타겠네 와 여기 와인 진짜 비싸네요 한 번에 220불이라고? 고마워 왜 집에 가야 돼? 밥을 가야 돼 밥을 가야 돼 밥을 가야 돼 밥을 가야 돼 고마워 이제는 바닷가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오네탕이라는 바닷가를 가는데 좀 이따가 봅시다 한 번 아까 갔던 가게에서 썬블록을 빌렸는데 모르고 가져왔어요 다시 돌아가려면 20분 걸어야 되는데 에이 테모트 여기가 썬블록 버스가 지나갔다고 저 사람들은 걸어간대요 난 아파서 못 걸어 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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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오는데 지나간 줄 알았대 큰일 날 뻔했네 따라갔으면 롱버스! 롱버스! 죄송해요 오리탕이 비치? 네!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리탕이 비치! 오리탕이 비치!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가 시작한 때고요 지금 여기 바닷가 가는 거예요 정말 멀리 왔어요 와 쭈이네 살아있네 와 짱이다 여기 우와 아니 이런 곳이 오플랜드에 한 시간만 배 타면은 올 수 있다니 말이야 소야? 아니 아이스크림 가게가 클로스드라니 아이스크림 가게가 공사 중이어서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다음 비니야드를 가려면은 이 바닷가 끝까지 걸어간 다음에 20분을 걸어 올라가야 된대요 아 어떻게 하지? 아니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웰리엠 네? 저희는 바닷가 끝까지 걸어간 다음에 20분을 걸어간 다음에 20분을 걸어간 다음에 또 다른 비니야드 또 다른 비니야드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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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이 필요해요 아이스크림이 필요해요 아이스크림이 필요해요 와이키에서 아이스크림이 필요해요 정확히 바닷가 비우는 정말 죽이네요 저번에 갔던 망하화에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바닷가 끝까지 왔고요 이제부터 오르막길이에요 이거 장난하는거죠? 아 장난해? 진짜야? 여러분 와이키 오실려면 꼭 일정 제대로 짜서 오세요 아 나 죽네 나 죽어 아아 죽을 것 같아요 아 다리 흔들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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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니까 비우가 더 멋있어요 와 여러분도 꼭 올라오세요 감탄밖에 안나온다 여기 우와 장난 아니다 여기 진짜 이쁘다 비디오에 안담이겨요 너무 이뻐서 아 죽겠다 여기가 마지막 비니야드입니다 카시타미로 와 여기봐요 꽃에 벌들이 붙어있어 우와 짱이죠 이거봐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카시타미로 클로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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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? 무슨 상황이냐면 되게 열심히 걸었는데 완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냥 구입할 수 있을까 조금씩 도착할 수 있을까 윌리엄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 천천히 벌들어 그냥 아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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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있던 버스스탑으로 갈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올라오기 바로 직전이야 도착해 어떤 길 데려갑시다 아 아 에이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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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뭐지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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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제 너의 turn이야 네 내 turn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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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하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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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러고 있어야 되네요 올해의 꽃 15분은 언제 와야 되나? 6시 6시 10분 15분 15분 뒤네요 Is that the bus? That one? Okay Oh this one Okay 다시 버스 타고 번화가루 갑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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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푹 쉬었다 또 문 닫았대요 아 나 지금 장난하나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어도 젤라토로 먹고 싶은데 진심이냐고 너무 늦게 왔나보다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그냥 오클랜드로 가기로 했어요 아 큰일났다 아파서 살 빠진거 봐 지금이 6시 40분인데 7시 배를 놓치면 8시까지 기다려야 돼서 빨리 가야돼요 오클랜드 시티에 가서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2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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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때는 날씨가 안좋았는데 재밌게 보낼 수 있었는데 날씨가 개니까 문 다 닫고 온종일 걷기만 하고 하루종일 운동만 했네 빨리 시티가서 밥 먹어야죠 못 앉을 것 같은데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 죽을 것 같은데 머리 봐 난리네 난리 머리가 안내려가 너무 피곤하다 오늘 저녁을 먹을 이자카야 더 돈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치즈 야키우동입니다 치킨으로 이게 치즈 야키우동 치킨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아파서 미소스타도 시켰어요 빨리 먹고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먹는 건 못 찍겠어요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집에 가야죠 몰골이 말이 아니네 굿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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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구독 구독 구독